안녕하세요. 보험페이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인스패키지 안드로이드 앱 진단을 할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고들을 한쪽으로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인스패키지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들을 최신 버전 기준으로, 녹스 최신 버전 기준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녹스가 여러분들 앱에 우선은 컴퓨터에 녹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녹스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녹스를 앱을 추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우리가 초기 기본이죠. 이것이 녹스에서 5.1.1이 최신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추가를 합니다. 하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을 좀 해둘게요. 태블릿 환경보다는 폰 환경으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폰으로 바꾸고요. 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거죠. 이거 추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스패키지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엑스포즈드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즈드 프레임워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쪽 두 번째, 보통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이 아마 저하고 같이 이 시기 때 했다면 이 두 번째 링크가 되어 있을 건데, 엑스포즈 모듈, 그 다음에 리포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저장소죠.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전에 우리가 최신 버전이 아니고 4.대, 그러니까 바로 이 버전이죠. 4.대 버전이면 바로 이 버전이죠. 4.대요. 이 4.대에서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거에서 다운로드. 4.03이나 4.3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여기 쪽에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나 더 하위, 상위 버전, 상위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 APK 파일, 이 다운로드 이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APK, S4G 인스톨러 같은 경우에는 이 노크스 플레이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다운로드 되죠. 저희들이 3메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저는 이제 S4G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 바탕에다가 우선 놓았고요. 이제 설치를 여러분들이 하에 주시하는 건데 설치를 할 때 그냥 끌어당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루트 쪽 켜기 여기에서 이제 유독스 설정에서 루트 켜기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재부팅을 하게 되거든요. 두시면은 재부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재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쪽에다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은 설치가 되겠죠. 이게 설치하는 과정들은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버전만 지금 현재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예전에 설명했던 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S4G 인스톨을 실행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나옵니다. 경고 문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S4G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뜨는 건데 최신 버전, 버전 8, 9 버전 있죠. 이것들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인스톨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내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최신 버전, 프레임워크 관련된 것들을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 유저 권한들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루트 권한들이 켜져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허가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기존 전 버전하고 달리 이렇게 설치되는 과정들도 이렇게 좀 보여요. 그 다음에 리부팅을 하겠다고 이제 나오죠. 아래 보면은 Not Now, 그 다음 기본 재시작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시 또 나오네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시 재부팅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다면은 껐다 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껐다 다시 켜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녹스 재부팅을 하시면은 S4J 인스톨러로 다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나왔죠. 제대로 실행이 셔츠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듈 쪽, 다운로드 쪽으로 가시면은 다운로드 가시면은 S4J 인스톨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전 같은 거는 이제 검색이 돼요. 예전 버전에서는 검색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스패키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패키지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버전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이전 버전에서는 이 아래 거를 선택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4점대에서는 이 아래 걸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5점대 이상 안드로이드 5점대 이상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 7 이상에서는 이쪽으로 이거 위에 걸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구나. 안드로이드 7 이상에서 픽스를 했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려받기를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실제 이제 이스패키지 모듈이고 여러분들 진단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자,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두 개의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에스포즈 쪽으로 다시 가시면은 이 모듈이라고 있거든요. 이 모듈 쪽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재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재시작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끄시면 됩니다. 재부팅할 때 그냥 껐다가 다시 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재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 저희들이 재부팅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한 번은 에스포즈 인스톨을 하고 하나는 인스패키지를 설치하고 난 뒤에 이제 에스포즈에 반영을 할 때 두 번 부팅을 하게 된 겁니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버전을 잘 맞추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녹스가 여러분들 모바일 앱 진단을 할 때 꼭 최신 버전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4.대 낮은 버전 녹스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이요. 고렸을 때도 이제 인스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전에 제가 했던 그 4.대에서 설치했던 것들을 영상을 보시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최신 버전 5.대 이상에 녹스플레이 5.대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제시한 그 영상을 보시고 인스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들 보면 버전을 맞추셔야 합니다. 버전 맞추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타겟을 선택하기 거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뭐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걸로 한번 제가 설치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인스퀨키뱅크 우리가 공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책을 썼던 인스퀨키뱅크 쪽을 설치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치가 진행이 됐죠. 설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스패키지에서 현재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인스패키지 쪽에 지금 이제 타겟으로 보면은 인스패키지를 다시 실행하셔야만이 이제 타겟 쪽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설정을 하시라고 했죠. ADB 포워드를 설정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호스트 호스트에 있는 윈도우즈 그 창과 윈도우즈의 그 익스플로우죠. 그거 창과 인터넷에서 요거를 바라보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연결 구간들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스, ADB, 그 다음에 포워드, TCP, 8008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워드를 이용해서 포트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포트를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즈 여기에서 로컬호스트 HTTP 로컬호스트 8058로 이게 들어가시면은 인스패키지가 웹에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나를 대상을 선택을 해야겠죠. 대상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렇게 인스퀘어 뱅크 쪽이 현재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이제 앱이 앱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로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여기에 보면 API 후킹 기능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다 이제 OFF로 되어 있기 때문에 ON으로 바꿔주시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치를 하는과 동시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도 Share the Preference bar이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거나 변경된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기적으로 한번 교육을 동영상으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패키지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의 취약점들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액티비티 취약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스타트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체인지 패스워드 이런 액티비티 취약점들을 이용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설정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바꾼과 동시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진단을 할 때는 이 인스패키지 환경들 꼭 설치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우캣 정보만 보시면은 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인스패키지 이거 설치를 권고를 드립니다.